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P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앞서서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9.7% 급등한 바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히나 오늘 밤에 나오는 생산자 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서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1월부터 2월까지의 소매 판매 그리고 1월부터 2월까지의 산업 생산 지표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관련된 중국 증시의 영향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 중국에서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의 대출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이 MLF 금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실질 금리인 LPR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금리이기도 한데요. 일단 당장은 대출 금리의 인하가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의 다시 한번 긍정적인 호재성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오늘 중국 증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오늘 한국에서는 미스터 피자의 피자 단품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식료품 기업들 계속해서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이익 스프레드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앞으로 구글과 애플 등의 사업자 인앱 결제 강제 행위 금지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관련된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관련해서 가정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모 청약 일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기업인 세아 메카닉스가 오늘부터 공모 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달 말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기관 투자 수요 예측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1812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한 기업이고요. 공모가는 4,400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함께 자금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prep3.2일こ pronunciation